SCP-811은 초록색의 신체를 가진 여성형 생명체로 유독 팔다리가 길고 가늘며 배가 뻘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 외형상으로 봐도 평범한 인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를 I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하거나 재단 측의 인터뷰에도 협조하는 등 신기하게도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어렸을 때 버려진 야생아동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811이 가진 능력은 분명히 인간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성 능력! 811의 손과 발바닥에서는 초록색 점액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있는데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이 다른 유기물에 닿으면 즉시 대상은 빠르게 썩어 들어가 검은 액체가 되어버린답니다. 이렇게 검은 액체가 되어버린 대상을 811은 피부를 통해 흡수하며 811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식사행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 811의 몸 전체에는 이 액체가 한가득 흐르고 있었으며 이 액체를 이용해 모든 신진대사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답니다. 또한 811은 소장과 대장이 없고 배변활동도 전혀 하지 않으며 대신 위에 쌓인 노폐물을 이용해 공격용 독성 액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를 입을 이용해 먹잇감에 얼굴 혹은 상처에 정확히 맞춘 다음 질식사나 박테리아 감염으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811의 독성 공격은 3시간 안에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긴 하지만 치료가 늦어질수록 스스로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상대를 녹여버리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독을 온몸에서 내뿜는 독성인간 SCP-811 재단은 이 녀석을 격리시키고 연구하던 도중 811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811은 재단의 격리민 연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으며 이에 재단은 811의 요청을 적절히 들어주며 연구 중인데요. 현재 811은 철저한 습도와 온도 토양과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통형 유리벽 안에 격리되고 있으며 24시간마다 최소 5kg 이상의 먹이 제공 811의 독성에도 생존할 수 있는 수생식물 공급 등등 여러모로 최적의 안경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또한 811의 요구에 따라 전체 치아 임플란트 시술은 물론 매일매일 머리를 감겨주는 등 특별관리도 진행 중인데요. 단일 때 811의 독성에 감염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신방호복과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811에 의해 격리실 공기가 메탄으로 변형되기에 격리실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답니다. 이 같은 재단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811은 지속적인 연구 및 면담에 참여 중인데 이 과정에서 재단은 어쩌면 811이 정말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811은 살아가는데 폐와 치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도 굳이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처럼 이빨도 썼고 치통까지 느꼈는데요. 뿐만 아니라 T 박사와의 면담에서 아주 오래 전에는 자신이 박사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주사를 맞은 이후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즉 이것은 811에게 누군가가 실험을 했다는 증거이며 모종의 이유로 실험 후 폐기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온몸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SCP-811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대체 811을 독성인간으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독성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811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